네 여러분들 놀라지 말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머리 보고 깜짝 놀라셨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1년 동안에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는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뉴판이죠 메뉴판 그래서 각 강좌별로 나는 수능 본다 그러면 수능 한국사 OT 내신 본다 내신 한국사 OT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1년 동안 빡빡이 선생님이 뭘 준비했구나라고 지금 메뉴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슬로건은 반전의 한국사입니다 물론 외모의 반전도 있죠 선생님 같지 않은 외모지만 한국사를 가르친다는 반전의 한국사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너무 어려워요 많아요 근데 괜찮아 우리는 성적의 반전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구상에서 가장 짧게 할 겁니다 그리고 굵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역사 그러면 흐름, 이해, 내용 많아, 복잡해, 외울 거 많아 보통 그러거든요 제가 그걸 다이어트를 딱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개념 강의도 가장 짧게 구성을 했고 굵게 끝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개념하고 문제풀이를 할 거고 이제 제목이 개념의 반전이 들어갈 거거든요 개념의 반전이라는 건데 딱 8차시로 끝낼 겁니다 그래서 8차시로 끝나는 수능 한국사고 이건 한 차시에 120분 아니야? 아니요 60분 내로 다 끝나요 알겠지? 그래서 평균 쳐보시면 60분 정도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전까지 조금 심심할 때 반복하고 싶잖아 근데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요약 강의가 아니라 개념 강의가 짧다는 겁니다 요약 강의는 없어요 자체가 요약이야 이미 그래서 반전의 파이널 한 차시로 한 차시로 계속해서 수능 전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능 한국사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내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념과 문제풀이를 이제 개념의 반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20차시로 끝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0차시로 개념도 끝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내신은 제가 또 드릴 선물이 있어요 그건 내신 OT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나눠서 이제 보통 준비를 하는 경우도 강의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2단원이 시험에 나와요 저는 2단원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그 단원만 여러분들이 뽑아가지고 이제 딱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문제풀이도 파이널 문제풀이라 해가지고 여기 있었던 문제풀이랑 다른 문제를 또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굉장히 좀 적중이 좋거든요 적중률이 좋아요 접신도 가끔 합니다 접신할 수 있어요 지금 안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파이널 문제풀이도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능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념 문제풀이 파이널을 반전의 한능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딱 강의 하나 그리고 14차시로 싹 다 끝내드릴 겁니다 알겠죠? 이것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순행 내신 한능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 이 선생님이 이렇게 구성을 해놨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고 각 자세한 내용은 각 강좌별 오리엔테이션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효율을 추구해요 제가 다이어트 빼고는 다 효율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는 한국사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1년 동안에 제가 한국사는 정말 확실히 책임을 져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재밌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아마 대성에서 저를 데리고 간 이유겠죠 맞죠? 오케이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강의가 짧기 때문에 OT도 짧게 갈 겁니다 그래서 각 강좌별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난 이 시험 준비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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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선택해가지고 OT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각 강좌별 OT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커리큘럼 마무리하겠습니다